제선. 당장 돌아가. 내일까지 그 아이랑 사라지지 않으면 모레는 당신이 감옥에 있을 거야. 내일까지 송무원 정리하겠소. 사모님, 송범위 바로 처리하겠습니다. 접니다. 사모님, 제이슨. 바로 처리 송범위하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아, 왜 이래요? 내 딸한테 당장 떨어져. 사모님, 송범위, 건강하십시오. 처리. 송범위하겠습니다. 왜? 아, 바보리야. 사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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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저 사람이 계속 뒤로 와요. 사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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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흐미야 괜찮아? 아니 모처럼 미친놈이 동네를 돌아다녀? 전 괜찮아요 사모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너 계속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? 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고 아픈 사람이에요 머리를 다친 것 같은데 얼마 전엔 제가 독사에 물릴 뻔한 걸 구해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네 어? 어? 피 이렇게 하면 상처를 나누는 거래요 상처를 나눠? 저 잃어버리고 얻은 마음의 상처요 사모님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널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내가 무슨 엄마 자격이 있겠어? 미안하다